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여기는 브레이킹트의 신곡 불장난의 세트장입니다. 뮤직비디오의 분위기는 좀 쓸쓸하고 아쉽지만 제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는 거죠. 제 마음의 불이 그래서 불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. 그런 노래입니다. 어떡해. 뜨거워? 제 마음의 불이 나. 제 마음의 불이 나. 제 마음의 불이 나. 이렇게 있다가? 이렇게 있다가? 네. 아, 못해를 하는데. 채영이가 들어가기 전부터 긴장하는 것 같아요. 제가 딱 그 씬이 걸리는 순간 그 생각을 했어요. 이게 포옹 씬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논림을 감당하는 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. 아, 못해. 놀래클라 했는데. 제 마음의 불이 나. 아, 그리고 방금 그거 보냈습니다. 봐봐, 이렇게 놀린다니까요. 아니요. 채영이는 이미 자기 머릿속에 그림이 있더라고요. 아, 뭐야. 그걸 제가 건드릴 수 없었어요. 봐봐, 공장! 롤이! нич不会 모두 보나 caric My love is on fire Now burn baby burn 불타올라 My love is on fire So don't play with me boy 불타올라 불장난 하는지? 불 불고기 장 몰라 나 망쳤어 저희 거 많이 안 해봤어 언니 그냥 하면 되죠? 불 불장난을 하면 장 장난이 아니게 됩니다 난감해진다고요? My love is on fire Now burn baby burn 불타올라 My love is on fire So don't play with me boy 불타올라 불타올라 더 잡을 수가 없는걸 너무나 빨리 퍼져가는 이 불길 이런 날 몬추지마 내 사랑이 오늘 밤을 태워버릴게 와아 불장난 저희가 좋아하는 너희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앗쯔